두 번째 애 서렸을 때 감옥에 잡혔는데 임신된 건 몰랐어요. 그런데 밑에 바닥에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. 빵 하나에 국 하나 주는데 밑에 다 모래 같은 게 있고 그런 거예요. 저기요. 밥 주세요. 저기요. 돈 주세요. 명색이 지를 낸 엄마인데. 저기요.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.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딴 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. 그리고 너무 사랑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